탱고를 출 수 있는 연기자가 몇 안 됐습니다. 작가 피디가 벌써 저를 만나러 왔어요. 처음에. 항상 뭐 중간 트위브이거나 끝무리 트위브이거나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처음부터 기획 단계에서 왔어요. 그래서 탱고 부모는 제가 자문위원으로 그러면서 1회부터 끝까지 제가 출연하러 왔어요. 다 같이 다! 이모 이거 벌금 대낮이 괜찮겠습니까? 네. 저희가 또 안 볼 수 없거든요. 쌀쌀 기본 비행기극을 잘까? 아 쌀쌀! 아 쌀쌀! 근데 쌀쌀 파트너가 필요하잖아요. 네. 아... 에이... 에이... 어쩌면 이렇게 잘해요. 어쩌면 이렇게 잘해요. 그렇죠? 쌀쌀가 아니야. 이거 독사야, 독사야. 독사야. 잠깐만, 네. 그럼 파트너 저기 선생님 나와주세요. 자! 파트너 선생님! 파트너 선생님! 야! 우와! 우와!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한강에! 한강에! 한강에 인우가 살았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나와서 너무 잡고 좋아하잖아요. 아니 그냥 궁금하잖아요. 파이팅! superpower within theernods! 우와! 우와! Meredith! launchitic zero! 우와! 여기다! 우와! oh! 우와! impossible! construir сос역 monsieur ens 보이 artillery 멤버들 study You Scars! 우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럴 때 로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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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사야, 살사! 이거, 동호연은 어떻게 하면 가입할 수 있는지? 그럼요!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가요? 혹시 실례지만 결혼은? 안 했습니다. 오우! 오우! 김강규 씨는 어때요? 워낙 키가 많으셔서 너무 리듬감 있게 음악을 해석하세요. 몸으로. 그런 거 말고 어떠시냐고. 남자로서. 멋지죠. 네, 멋집니다. 아주. 좋으네요. 살삼하고 또 다른 거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까? 저도 탱고 하고 있고요. 플라멩고. 탱고, 플라멩고 다 봐야 하는데. 탱고 아브라소 정도만 보여줄까요? 어, 그러니까. 탱고는 이렇게 너무 바짝 붙는 춤이라. 오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 이렇게 딱. 아, 이렇게 딱. 아, 이렇게 탱고야? 네, 이게 탱고야? 네, 이게 탱고야. 이거 탱고야. 이렇게 쉬워? 이거 탱고가 쉽네. 아브라소 안 끼거든요. 안 끼요. 딱 이렇게 해서 앉으시면 됩니다. 오우! 이거 계속 있는 거예요? 네, 이거 그러면 돼요. 앞으로 걸으시면 돼요. 아, 이렇게 밀려고. 하하하하! 아, 예. 네. 오우. Oh! leyの曲트 Hi. I'm so great! 나는 장동구 제껄 하고 싶은데? 그날이 올 것 같아 최근에 러버스토리 이름 얘기해도 돼요? 우와 좋은데? 재판에 3년 걸렸어 광주야 고생했어 나는 달린다! 우리 광주 동생이 아직까지도 결정적으로 혼자 살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형이 형이 아직도 장가를 안 갔다 왔는데 아이고